때문에 인터넷 교과서라고 보는 게 낫겠죠. 여러분들께서도 외신을 많이 보셨겠지만 대부분 지금 서구의 학교들에서 스마트폰 소지를 금지하는 학교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태블릿 pc를 이용한 교수법 도 처음에 좀 유행하다가 지금은 사용하지 않거든요. 이제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를 만든다고 예산을 5천억 이상을 투입해 가지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책을 읽거나 그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를 연필이나 이런 걸 가지고 풀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손바닥이라는 이런 부분에 부위하고 뇌가 많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을 하더라도 손 발바닥 이런 부분하고 뇌 신체가 연결되어 있다는 걸 많이 느끼는데 그러니까 직접 수기로 쓰고 그다음에 문제를 풀고 하는 부분들이 뇌 발달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서구에서 일부 국가에서는 손으로 걸쑤기 훈련을 지금 더 강화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 연구자 입장에서 실험을 해보게 되면 태블릿 pc로 정보를 여러분들 대하는 것은 스크롤바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쭉 걸리고 클릭하고 또는 쭉 하고 그 방식으로 정보를 취득하는 두뇌하고 그다음에 직접 쓰거나 그다음에 푸는 걸 가지고 손을 써 가지고 여러분들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이 다르거든요. 내가 볼 때는 여러분들 MRI 촬영 같은 경우를 하거나 그런 증거는 없지만 손을 쓰는 경우에 두뇌의 그런 시냅스 구조라는 두뇌의 세포하고 세포를 연결하는 망이 확장되는 부분에 대단히 중요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젊은 부모들과 함께 이런 이야기를 그런 조언을 해야 될 기회가 있으면 가능한 오랫동안 아이들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이용해 가지고 스크롤바의 형식으로 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시기를 늦추는 것이 좋겠다. 왜 그러면 평생 동안 그런 방법으로 업무를 할 테니까 학교에 머무는 기간은 가능한 가장 고전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취득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거든요. 그게 여전히 읽는 것, 쓰는 것, 계산하는 것 이런 건 중요한 거죠. 왜? 뇌발달에 직결되기 때문에. 왜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그냥 클릭하게 되면 다 연결되고 이런 어른데서 해도 되지 않습니까? 보면 내가 참 위험하다고 생각했거든요. ai 교과서 이전에 이주호 씨가 월간 중앙이라 이런데 디지털 전도산이 이렇게 해 가지고 여러분들 이 디지털 교과설도 조급하게 예산이 5천억이 있으니까 업자들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걸 하는 겁니다. 아이들을 다 실험 대상으로 삼는 거죠. 어느 나라도 검증 안 되는 걸 예산이 5,333억 원이 투입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문짓들을 어마어마하게 하는 겁니다. 큰 예산이 오고 가는 사업이고 없던 형태의 교육도구가 공교육에 처음도 있다는 만큼 교육부를 포함해 업계 전체와 조심 드는 대도를 보이고 있다. 저는 완전히 뭡니까? 그냥 쓰레기통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손자 손자 같으면 분명합니다. 가장 늦게 태블릿 PC나 이런 부분을 자기가 사용할 수 있게끔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걸 보는 건 사용할 수 있지만 애들한테 가능하면 전통적인 방식 암기, 쓰기, 풀기 이런 부분을 강조할 거다 이야기죠. 이렇게 철들이 없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냥 철이 없는 겁니다. 애들 보고 그냥 완전히 실험을 하는 겁니다. 교육은, 교수법은 반드시 검증받은 게 돼야 됩니다. 오랜 세월 동안 가장 고전적인 것이 뇌발달에 가장 좋은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외우는 것은 최고입니다. 그다음 푸는 거, 쓰는 거, 읽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뭡니까? 그냥 뻔합니다. 여기다 디지털 도구 사용해 가지고 하이핑크가 계속 연결돼 있어서 읽다가 컥하면 딴 데 연결하고 컥하면 그럼 주의력이 얼마나 분산되겠습니까? 교육 철학이라는 것이 이렇게 엉망진창입니다. 여기다 예산을 5천억 정도 쓰니까 돈이 얼마나 많으면 여러분들 5천억이나 이런 데 퍼붓겠습니까? 참 나라 앞날을 보게 되면 하는 짓마다 힘든 일이네요.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이 자녀나 손자, 손녀 교육을 하시게 되면 손바닥하고 뇌가 직접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교육 도구와 고전적으로 연필 이런 걸 사용해 가지고 그리기, 읽기, 쓰기, 암성하기 이런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죠. 가장 고전적인 방법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좋은 거죠. 그렇지 않더라도 벌써 청소년기 되게 되면 무한대로 이런 도구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최대한 시기를 늦추는 겁니다. 그 시간 동안에. 여기다 5천억을 들여가지고 투입하니까 참 저희들은 평생을 공부를 해봤기 때문에 두뇌가 어떤 식으로 발전되는가 부분에 교육학자는 아니지만 경험으로 알지 않습니까? 경험으로. 자, 여러분.